자 미국 의사학회지에 실린 논문 오늘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지방 다이어트가 더 좋을까? 아니면 저탄수화물 다이어트가 다이어트를 하는 데 더 좋을까? 하는 질문에 대한 임상실험이 있어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지금 잘사는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큰 관심거리가 살을 빼는 겁니다. 그쵸?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비만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이어트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의학계에서도 비만에 대한 질병치료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서 다이어트로 살을 뺄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들이 꾸준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어떤 게 좋다 하는 것이 굉장히 편파적으로 돼 있을 수도 있고 잘못 정보가 흘러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학계에서 말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면 어떤 물품을 파는 사람들은 이렇게 불려가지고 말을 하게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왜곡이 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먼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이 논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학계에서 의사들이 바보가 아닌데 어떤 방법이 좋다 하면 다 그걸 하겠죠. 그렇지만 다이어트는 쉬운 건 아니죠. 쉬운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한 가지로 편파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는 그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임상실험을 했는데요. 그 609명의 성인 18세에서 50세 사이 성인을 2013년 1월 29일부터 2015년 4월 14일까지 된 임상실험인데요. 12개월 동안 건강한 저지방 식단을 하는 군과 건강한 저탄수화물 식사를 하는 군으로 나뉘어서 1년 동안 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 환자 수가 그러니까 총 임상실험에 참가한 사람이 609명이었고요. 자 그렇게 해서 봤더니 12개월 후에 건강한 저지방 식단으로 한 사람은 5.3kg을 뺐고 저탄수화물로 한 군은 6kg를 뺐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저탄수화물 한 군이 조금 더 빼기는 했는데 0.7kg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통계학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건강한 저지방 다이어트를 하거나 건강한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하거나 둘 다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결론이 지어졌습니다. 이것을 볼 때 그럼 나는 이제부터 둘 중에 하나 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임상실험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정확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여러가지 운동 팩터 이런가지 있는데 그걸 아무리 실험하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컨트롤을 하려고 해도 쉽게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요소들의 차이가 있어서 다소 그게 문제가 쉽게 임상실험이 되지가 않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 다이어트는 꼭 저지방을 했냐 저탄수화물을 했냐만이 아니라 그 이외에 다른 거 먹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탄수화물을 좀 줄이고 건강한 식사 뭐 파이버를 많이 먹고 야채를 더 많이 비중해서 듣고 소식을 하고 그리고 운동을 하고 모든 거를 다 해야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러면 뭐 어디서든 다 그 말 다 하는 거지. 그렇죠. 다 하기 때문에 그 말 그렇게만 정확하게 밝혀져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이외로 뭐가 하나가 막 특별하게 하다. 그거는 약간 편파적인 이야기라는 거죠. 그게 옳다라고 해도 그게 모든 요소는 아니라는 거가 이제 정확한 말이고요. 근데 이제 요거를 포커스를 더 한다 뿐이죠. 자 근데 쉽게 생각해서 이제 그 다이어트의 성공 비결이라고 하면 살을 빼기 위해서는 먹는 거를 줄여야 됩니다. 특히 탄수화물을 줄이는 게 살을 빼는데 가장 중요하고 살을 뺀 후에 그 뺀 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반드시 겸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운동이 겸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먹는 것만 줄이면 어느 시점이 지나간 후에는 다시 살이 찌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 빼는 데는 식사 조절 그리고 살 뺀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동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두 개 다 같이 하시고 쉽게 약 하나 먹어가지고 해결되는 그거는 세상에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건강한 식사와 운동은 살 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혈관 건강에도 좋고 고혈압을 내리는 데도 좋고 당의 조절도 좋고 콜레스토료를 해도 좋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다 해결해주는 좋은 방법이니까 살이 쪘든 안 쪘든 쪘게 드시고 탄수화물 줄이시고 운동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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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